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을 한다고 생겼는데 저희는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많은 툴들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 아직 우리는 이런툴이 조금 위진하고 더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다 제가 이번에는 회의까지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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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아이든 백지에 모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이 잘 이렇게 돌아가셨고요. 선생님이 그래도 다시 성적의 의미를 해서 세 번째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읏대와 같은 형 monitors에 쇼키가 있는 거예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보리도 없었고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. 제가요 이걸 뭐 먹은지 않athan 이윤 든이 끝내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그 장렬의 운동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무료여행을 한 번 사는 게 많으신데 어떤 부분을 더 잘하셨으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그거를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저희가 IT 서비스업으로 2년간 봤을 때 맞을 것도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아니고 maybe you won't make up your mind I won't give up